개인적으로 이제 하고 싶은 무대가 있으세요? 조금 카리스마 있으면서 섹시한 아... 탱구보다 더 강한 그게 있어요? 탱곤도 정도가... 탱곤도... 탱곤도 괜찮네 조금만 더 두 아우루 고기는 살짝만 앞으로 여기를 최대한 세워주세요 이렇게 힘드시죠? 정신이 돌리고 계셔가지고 아 제가 돌리고 있는 거예요? 이렇게... 징수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느낌이 달라 오케이 잘하고 계세요 멈추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탁 밀고 다시 일로 당겼다가 밀고 일로 당겼다가 같이 이렇게 당기고 하늘을 가르쳐드리면 영원하는 너무 잘하셨는데 박수아! 물개 박수아! 네 만족합니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좋아요 조금 세게 해볼게요 와 이게 이게... 오 나이 좋아요 오케이 품새와 비슷하다 되게 잘하신다 이 힘이 머리까지 가야 돼요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해도 되겠다 뭐라는 대로 계속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자세 같은 것도 한 번에 딱딱 나오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홀드... 오 잘했다 그네 밀듯이 그네 밀듯이 뚱 훅 둘 셋 네 이 정도 괜찮아요? 수... 이게 약간... 수... 아 이게 처음에 당겼다가 밀고 그다음에 오시고 또 밀고 오시고 이거지? 오지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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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배워왔잖아 못 알아들어가지고 누나 근데 이제 이제 이거 배우신 거예요? 근데 몰라 그랬었냐 누누누나 누나 물 드세요 누나한테 다시 한 번 더 누나 계속 누나랑 호흡하고 누나 손을 내가 탁 해야겠네 누나 이거 누나랑 잠깐만 내가 힘을 하나도 안 줬어 누나한테 내가 누나한테 의존했어 이렇게 끝났다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치 누나 힘이 세니까 저도 안 잡고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근데 잘하고 있는 거예요? 난 카메라 있고 누나가 도둔 것 같은데 난 그냥 이것만 걸어놓은 것 같아 야! 야! 야 큰일다! 야! ! 이번엔 마지막 무대입니다 나태주 씨 그리고 장혜정 선수가 선보이는 무대입니다. 장혜정 선수의 공연까지 모두 보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7시 넘어서 출발했어요? 네. 아 진짜? 고생했겠네. 시간이 진짜 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. 내가 좀 미안하기는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연습 못하고 피해를 주는 거 같으니까. 근데 또 어떻게 촬영을 또 안 하고 연습만 할 수는 없는 거고. 뭐 어쨌든 다 내가 해야 되는데 또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. 너무 이해는 되지 되는데. 또 한편으로는 나랑 춤추고 하는 게 비중이 조금 약한 건가. 그래서 다른 스케줄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되나. 그 생각도 솔직히 했어. 진짜 미안하다. 진짜 그런 건 아니거든요. 정말로. 플러스 원이잖아요.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해도 뭔가 이렇게 부족해. 늘 부족해. 내가 이런 얘기하면 되게 눈물이 또 달라고 해가지고. 아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량 밖에 없는 거 같은 거지. 그렇지. 그래서 그런 건 태준 씨한테 개인적으로 서운하고 이런 건 아니지. 나는 솔직하게 누나가 열이 많이 받았을 거에요. 왜냐면 스트레스까지 왔으니까 그게. 또 촬영을 또 뒤로 안 채 연습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. 미안한 반면에 또 되게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.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. 알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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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